Second type of change, 두 번째 유형의 변화, 변화는 뭐냐, 엑스타인이 발견하고 있는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Change towards complexity, 복잡성을 향한 변화라는 거죠 This is the type of change, 이것은 다음과 같은 변화의 유형인데요 In which, 여기에서는 culture develops new roles, ideas and rituals 문화가 새로운 역할들, 이념들, 그리고 제의들을 개발해냅니다 그리고 integrate them, 그것들을 into its practice, 자신의 문화적인 실천 안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복잡성이 증가가 되지만 그렇다고 새로 등장하는 것과 기존의 것이 갈등을 빚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초점을 어디에다 놓고 보냐면 복잡성, 복합성이 조금 더 증대되는 방식으로의 변화에 일단 주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고 있습니다 examples can include,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가 있는데요 the inclusion of women in the paid workforce 지불되는, 그러니까 봉급을 받는 노동력으로 여성들이 포함된 것 또는 the development of a space program, 우주 프로그램의 발전 이런 것 등이 예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where once a community did not conceptualize a role for women in public life 하나의 사회가 한때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개념화할 수가 없었죠 뭐냐면 공공의 삶에서, 생활 영역에서 여성들에게 역할을 주는 것 이걸 개념화할 수가 없었죠 아니면 did not have probably a rocket scientist in it 그 사회에서, in it, it's a public life죠 마찬가지로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space program이 없었을 때니까 어떤 유명한 rocket scientist가 있다거나 하지는 않았겠죠 그게 없었을 때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it now does 지금은 지니고 있습니다 accordingly, 따라서 the culture is significantly more complex than it once was 이 한때 그로 했던 것보다도 이제 문화는 더 복잡해지게 되죠 세 번째 유형은 The third type of change, 변화는 엑스타인 describes 엑스타인이 묘사하고 있는 변화의 세 번째 유형은 It's cultural disruption, 문화적인 분열입니다 Disruption 하면, 분열을 일으키거나 파열을 일으키는 걸 가리키죠 Unlike the case with both pattern maintaining change and change to other complexity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유형이 뭐였냐면 패턴이, 어떤 유형이 유지가 된 채 일어나는 변화 또 복잡성으로 향해가는 변화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는 달리 이 문화적인 disruption, 문화적인 파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typically, 전형적으로 occurs rapidly, 빠르게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앞서 그 이야기 한 두 가지에서도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disruption의 요소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 여성이 공공의 영역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보면 그게 사회 복합성을 증시시키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존의 질서에 어떤 부분을 치고 들어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갈등 노소가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 여기에서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사회의 전체적인 성숙과 의미 심화의 과정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세 번째 예가 어떻게 보면 지금 문화제국주의라는 말로 포괄되는 양상들에 주로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A society's norms, rituals and practices 한 사회의 규범, 재의, 그리고 반행들, 행동들 그것이 are overwhelmed, 압도 됩니다 그래서 incapable of dealing with the circumstances facing the community 지금 이 사회의 공동체의 직면에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없게 돼요 이럴 때에 disruption is typical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For example 예컨대 When one group of people loses a war 하나의 집단의 일단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The enemy that won the war 그 전쟁에서 이긴 적이 is in a position to force 다음과 같은 거를 강제, force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죠 누구를 강제하냐면 For the losing side 진쪽이 To change 변화시키라고 아니면 Or alter 변경시키라고 It's cultural practices 그 문화적인 원래 있었던 그 진쪽의 문화적인 관행들을 변경, 바꾸거나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Change, alter는 비슷한 뜻인데요 alter는 원래 있던 것이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변경, modify 정도라면 Change는 변화를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죠 원래의 것이 유지가 되기도 하지만 아예 그것을 없앨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깊은 모든 변화를 change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위치,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 Disruption인 거죠 A similar disruption 유사한 분열이, 파열이 can occur,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In the face of natural disaster or disease 자연 재앙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에 직면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In the face of 하면 여기서는 그냥 직면하여 이렇게 했는데 뭐뭐에도 맥락에 따라서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는 뭐뭐에 직면해서 Traditional ways of life can collapse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When the community can no longer survive in the context 이 기존의 공동체가 새로운 맥락에서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을 때 그럼 이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Culture get disrupted as a consequence 그러면 그 결과로 문화가 교란이 되게 됩니다 Cultural imperialism as a concept 개념으로서 하나의 개념으로서의 문화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embodies 구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Fear of this third type of change 세 번째 유형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The concept suggests 그 개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암시하죠 The cultural imperialism occurs 문화제국주의가 발생한다 When some alien force 어떤 이질적인 힘이 enters a community 하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and undermines its core values 그 핵심 가치를 파괴합니다 In favor of those 이런 가치를 옹호하여 Of the imperial power 제국적인 강국, 힘, 엠의 핵심 가치를 옹호하여 기존의 것은 파괴하는 그럴 때에 문화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 그런 의미를 이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A cultural other 문화적 타자가 It is imagined to To 이해한다고 상상이 됩니다 Invade or occupy a native community 토속 사회 원래 있었던 사회를 침공하고 그것을 점령한다고 그리고 and transform 변화시킨다고 local values 지역 그 해당 원래 이 토속 지역의 가치를 into those of the occupiers 점령자의 가치로 변화시킨다고 상상이 되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as a practical matter 현실적으로 보자면 the constancy of cultural change 문화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의 향상성 문화적인 변화라는 게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makes it difficult to To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To unpack 조목조목 설명한다는 말이죠 Unpack하면은 꾸러미를 꾸려놨다가 하나하나 푸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조목조목 설명한다 이런 말입니다 Just when cultural change is imperialist 어떨 때의 문화적인 변화가 제국주의적인지 또 그 반대로 versus When it is seen as beneficial 어떨 때는 그 문화적인 변화가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wanted 원했던 것인지 아니면 worth doing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걸 Unpack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Change towards complexity 복잡성을 복합성을 향해 가는 변화라고 하는 것도 Can be culturally disruptive For example 예컨대 복합성을 향해 가는 변화라고 하는 것도 문화적으로 보면은 파열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예컨대 The integration of women into the paid workforce 앞서도 예를 든 거죠 여성을 봉급을 받는 노동력으로 포괄하는 거 포함시키는 거 통합하는 거 이것은 It is an obvious case of such a change 그런 변화의 분명한 사례일 것입니다 To whatever the cause is 동기 대위가 뭐든지 간에 The transition 그 변화죠 어떤 변화냐면 From women 여성 어떤 여성이냐면 Working primarily in the home domestic spheres 가정 말하자면 집 가정적인 영역인데요 그 영역에서 주로 일하던 여성에서 To women 이런 여성으로 Working outside the home 집 밖에 즉 in the public sphere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트랜지션 변화하는 것은 Has remade 개조 했습니다 The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patterns Of numerous societies 수많은 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패턴들 양상들을 바꿔놓았죠 Disruptive effects can result from adaptive processes Adaptive processes는 뭐에 적응해가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에서도 이 분열적인 결과 하열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이 Can result from 나올 수가 있습니다 eu I I I I I I 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